노릿 아띠들, 다니엘 온라인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봐요. 첫 번째 노릿은 옥토넛을 가지고 놓은 거야. 참여 방법은 설명란을 참고해줘. 아참, 두 명의 아띠는 랜덤으로 다니엘 매칭도 되는데 많이 많이 참여해줘. 다니, 제발 나를 찾으러 와줘. 분명 이 사망 어딘가에 있을 텐데. 아연아! 아연아, 공통하려고. 아니, 어딨어. 저기 타! 아연아! 아연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날 구하러 와줬구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뒤를 찾아서 잃어버린 숲을 찾아야 해. 잃어버린 숲? 그게 무슨 소리야? 거기에 동물들이 있어. 얼른 찾으러 가야 해. 일단 이곳을 빠져나가자. 날 따라와. 이게 다 뭐야, 대체? 비밀의 숲을 찾으려면 곳곳에 숨겨져 있는 암호들을 찾아야 해. 숨겨진 암호? 뭔진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두울게. 고마워. 좋아. 그럼! 저쪽으로 가보자. 이런 곳이 있다니. 믿기지가 않아. 나도 처음엔 놀랐어. 이곳에 숨겨진 암호들이 있다는 거지? 응. 얼른 찾으러 가보자. 아, 힘들어. 바람야. 이거봐봐. 너가 나랑 암호 맞지? 아, 맞아, 맞아. 얼른 찍자. 드디어 암호를 하나 얻었어. 다행이다. 얼른 이 지역을 지나가자. 근데 여긴 너무 뜨거워. 위험해 보이는데? 보글보글. 이거 용암이잖아. 걱정마 다니. 이건 용암이 아니라 사실 트릭으로 만든 가짜 용암이야. 어, 진짜? 아무리 봐도 뜨거워 보이는데? 괜찮아. 우린 여기 안전하게 지나갈 거야. 걱정마. 날 따라와. 같이 가. 여기는 왜 이렇게 추는 거야? 이건 다 오르는가 봐. 뭐 좀 보여, 아연아? 아니, 나도 잘 안 보여. 어? 찾았다. 어, 찾았다. 얼른 체크하자. 찾았다. 이제 조금만 더 찾으면 숨겨진 숲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좋아. 몽땅 찾아주겠어. 가자. 우와, 바람하늘이 걸린다. 너무 아름답다. 아연아, 나 근데 너무 졸려와. 그러면 여기서 잠깐 쉬나 갈래? 그러자. 아니, 또 다른 나무야. 진짜? 얼른 가보자. 아연아, 여기는 뭐지? 여기는 올라가야 되는 곳인가 봐. 아연아, 이곳에도 뒤가 있을지 몰라. 얼른 가보자. 아연아, 여기 봐봐. 이 폭포 위로 올라가야 되나 봐. 음, 어쩌지?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거야. 그럼 변신부터 하자. 얍! 이제 올라가자. 간다. 조심해, 아연아. 휘인해. 다였어. 아연아, 마지막 뒤. 드디어 뒤를 다 찾았어. 숨겨진 숲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얼른 가보자. 그래. 이제 여기만 뛰어내리면 비밀에 수피 좋을 거야. 난 너무 무서워. 여기는 단위. 나 먼저 간다. 알겠어. 밑에서 만나. 단위도 간다. 아니, 승리는 숲이야. 진짜? 이 끝에 대체 뭐가 있을까? 그러게. 우리 얼른 가보자. 좋아. 아연아, 이런 곳이 있다니. 정말 믿기질 않아. 정말 아름답다. 단위도 신비한 숲을 사와줘서 정말 고마워. 아니야, 나도 덕분에 까만 하고 정말 즐거웠어. 미션 드디어! 강렬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